뭐 먹게? 제가 지금 밀크티랑 이 포도 주스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웰치스 어 웰치스 알죠? 나도 알아 아 그거 알아요? 자 이거 잘생길때 나 어저께 밀크티를 왔어 나 오늘 웰치스에요 밀크티 근데 뭐 포카링이 있을 때도 들어줘 또 있어요? 있는데 단거 먹고 싶어 하나요? 밀크티랑 헐 밀크티랑 밀크티랑 헐 밀크티랑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